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작년 한 해 아파트값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 TOP 10 어떤 지역이 가장 많이 올랐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10위 인천 32.2% 9위 경기 군포 32.8% 8위 경기 의정부 32.8% 7위 경기 안산 33.2% 6위 경기 의원 34.7% 5위 경기 평택 36.9% 4위 경기 안성 38.6% 3위 경기 동두천 38.8% 2위 경기 시흥 40.2% 1위 경기 오산 47.9% 작년 아파트값 상승률은 2006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1위를 기록한 오산 같은 경우 약 50% 정도가 상승을 했잖아요 굉장히 많은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쪽 지역의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는 기사를 많이 봤어요 오늘은 작년 한 해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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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